이 시간에는 창조 목적을 안성한 인간의 가치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 목적을 안성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은 이성성상적인 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아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한 인간이 사회기들을 이루어 일체를 이루게 되어지며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완전히 채울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안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치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안성한 인간은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창조 목적을 봐서 그 가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번식한다 할지라도 그 개성을 똑같은 개성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리제되어 있는 어떠한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상에 대하여 자각적 기쁨을 상대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실체의 대상은 그 이성성상의 실체로 전개된 그 개성체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님께 다른 기쁨을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안성한 인간은 이 우주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석가가 천상체나 유아 독전이라고 해서 이러한 원리로 보아 타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과 피조세계와 관계로 그 가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한 인간은 피조세계의 주관자이며 유형 무형 두세계의 밀기체가 되어집니다 인간의 영이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며 인간의 육신은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천두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상태를 인간은 소우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안성한 인간은 천두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완성한 인간은 천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의 완성한 계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모든 부속품들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어서 만들 수도 구할 수도 없다면 그 부속품 하나하나가 아무리 보잘것도 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체의 가치를 가진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완성한 인간도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한 개성태가 없으면 천주를 완성할 수 없으므로 천주의 가치를 가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완성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성한 인간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명나무 복귀로 본 안성한 아당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로 복귀하여 지상천국을 이르려는 복귀섬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만일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어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되었다면 그 우선들도 모두 생명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여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타락인간의 소망은 한결같이 생명나무를 복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인간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생명나무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생명나무로 오셔가지고 마민이 그로하여금 그와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남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요한계시로 22장 14절에 생명나무로 표상되어 있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상징되어 있는 안성한 아담과 요한계시로 22장 14절에 생명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예수님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라는 견제에서 보면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본연의 가치로 본다면 예수님과 완성한 아담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읽었기도 합니다 다음은 창조 목적의 완성으로 본 인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한 인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또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천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창조의 이상을 완성한 남성의 가치 이상이 것 그래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이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예수님 오신 분이십니다 올리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올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창조 목적을 완성한 하나가 인간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가치를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로 끌어올리는 것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림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 사망은 사람으로 말미암하시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 보건 17장 21절을 보면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서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인간이심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로 중생하여 주시 참 부모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구 등을 근거로 하여 이제까지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창조적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제2의 마음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몸이 마음 자체는 아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를 이름으로써 제2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자신은 아닌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대로 그의 신성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신 것은 말씀의 실체로서 도성인신을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문 세계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창조주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피조세계를 총합한 시체상이요 화동의 중심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이 책임 보다는 다 완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하시어 마무리 주관할 수 있는 창조들로 세워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라는 뜻이지 예수님이 창조주 자신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청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전 인류를 중생하여 주신 인간 조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연계해서 지상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일 하나님 자신이라면 어떻게 자신한테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27장 46절과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며 사탄에게 몰려 세서 십자가에 달리는 등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신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은 아니시지만 창조 목적에 안성한 가치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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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